이거 또 김종국 아, 종국이 너무 좋아 이게 종국이 집안이에요, 여기 마이크 있다, 마이크 어? 야, 이거 또 이거구만 대체 마이크 있네 이거 노래방 아, 그 노래방? 야, 너 해봐, 이거 올라가냐? 아, 나 지금 이런 게임 할 때마다 근데 이걸 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지 어, 지금 계속 어, 이거를 매달려... 어... 이거를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어, 이거 김종국은 이거 하루 종일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아, 저기 이거는... 어, 이거 주의 게임 아니야, 이거? 이거 김종국을 위한 게임이야, 이거 테스트 기부에 달린 마이크 90점 이상이 나오면 우리집 왔네, 우리집? 우리집 정말 기원척증 그만해라 우리집 왔어 점심시간이 관계로 점심식사비를 걸고 다 내는 거죠 야, 일단 막 시켜, 일단 막 시켜 야, 일단 막 시켜, 밥 야, 일단 막 시켜, 밥 야, 일단 막 시켜, 밥 해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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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탕은 무조건 먹어야지 기름값이래요, 기름값 해삼탕이래요 아니, 해삼탕 좋아하세요, 해삼탕 아니, 해삼탕이 뭔지를 아세요, 형님? 이거 매일 먹어요 매일 드시는 건 아니죠 아침에도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해삼탕이에요 지원이는 뭐 먹을 건데? 우리 해삼탕 아, 일단은 뭐 아, 일단은 뭐 아, 일단은 뭐 아, 일단은 뭐 아니, 다른 거 많잖아요 그리고 태품도 지금부터 식사를 할게요 예? 예 아, 뭐라고요? 저기 교주요? 아, 이거 꼴책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꼴책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 아까 얘기했잖아, 희식들 다 내셨다고 오케이, 뭐 우리는 아닐 거니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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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아 아, 우리, 자 아, 우리는 좀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았으니까 뭐 아, 우리는 아닐 거니까 주문, 주문해주세요. 주문해주세요. 깐시오세요. 네, 네, 탕수육하고. 오늘의 기회입니다. 유산절부터 시작해서 막 시키세요. 맛있는 걸로 드세요. 쭉쭉 시켜, 쭉쭉. 아, 이제 불안한데? 잘했어. 마지막 틱, 나이비, 나이비가 아니고 지금. 허덜난다고 보면 돼요. 저희는 버스 안에서 하겠습니다. 가창력하면 이 노래죠. 자, 노래 나올 때 지금 힘쓰지 말자. 전주가 있어. 전주가 있어. 전주가 있어. 전주 있어. 전주 있어. 전주 있어. 전주가 있어. 전주가 있어. 전주가 있어. 전주가 있어. 전주가 있어. 그녀는 너무 천천히 안. 그녀는 몸을 잃고. 그녀는 환경되게 해. 너 너무 좋아 죽겠어. 그녀는 너무 천천히 안 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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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천천히 안 돼. 이리 좋아해 일부러 그 나의 겉에 성공 이리 좋아지마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너랑 같이 좋아 나무가 같이 좋아 오타디니 나도 널 같이 좋아 너랑 같이 좋아 하지마 너랑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겐 내가 정말 필요하다 알아도 더 위쌤 더 하자 더 위쌤 더 이라 내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밝아 너랑 같이 좋아 너랑 같이 좋아 너랑 같이 좋아 너랑 같이 좋아 이렇게 성진이 형을 정말 알고 계속해서 성진이 형을 너랑 같이 좋아 오빠 뭐하는거에요 진짜 석진이 형이 6점 했어요 6점 초록팀이 먼저 왔어요 초록팀이 먼저 왔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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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세요 즐기세요 많이 들면 많이 들면 많이 들면 야 진짜 번열이는 진짜 좋아 나는 진짜 번식 때보다 더 좋아 아이고 나신다 야 재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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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동되잖아 여기서 파산이야 내가 보기 파산 파산 정산 가격이 나왔어요 얼마에요? 여러분들하고 총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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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만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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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총액 팀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거의 뒤질 뒤 Stuart 화이팅 Lena 나 배고 갔어! 나 배고 갔어! 푸른 언덕에 배달을 매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화야를 향해서 계목을 향해서 원동이 트는 이는 아침만 고수의 솔로 희망을 살아라 때로서 희망을 살아라 희망을 살아라 희망을 살아라 희망을 살아라 희망을 살아라 희망을 살아라 예쁜 산중에 시원한 밤 나를 감기네 하늘을 보며 대단하다 노래 부를 새 내 아린소리가 들려오면 계곡 속에 흘러 눈물차냐 그것으로 괜찮아요 여행을 살아라 나의 아린소리가 들려오면 계곡 속에 흐른 눈물차냐 그것으로 여행을 살아라 나의 아린소리가 들려오면 계곡 속에 흐른 눈물차냐 그것으로 여행을 살아라 지혁이 형이 어떻게 이거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스트레칭 돼요 완전히? 이상하게 시키시려고 비열하시네 진짜로 유연하죠 안 되신데 안 되신다고 자꾸 왜 시키라고 해요 안 되신데 좀 꺼내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거의 오셨단 말이야 거의 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야 왜 한 번씩 해봐요 형 때문에 당한 기댔잖아 좋잖아 되는 팀한테는 만원씩 주고 만원씩 만원씩 하지만 기계체소하셨단 말이야 아 기계체소하셨단 말이야 진짜? 아 실행이 형 기계체소 야 형 왜 그런거 얘기하냐 왜 맞지 말아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각 팀의 그 뭐지 대표를요? 그러면 막 덤블링하고 하죠 우리가 우린 지호 외에는 지호 외에는 다 뻣뻣해가지고 좋아요 빨리 합시다 누가 한 명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앞에 이러면 괜찮아요? 야 미안한데 좀 빼도 되겠니? 우리 여자친구가 좀 늘어나봐 어 뭐야 어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됐어 이 정도 받죠? 우리 정도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주호야 잘했어 야 너 뻣뻣하지 않은데? 아니 만원이요 만원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뭐야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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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하셨어 어 되게 열심히 한다 어 형 형 바지를 내려입고 최대한 다행을 입고 형 내가 입으세요 형 입밥 스타일 아시죠? 입밥 스타일 왜 이 정도를 내려입으셔야 됩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지를 내려요? 네 아 큰일났네 이거 와 야 이거 권혈이 진짜 주의깨 먹으면서 먹는다 파이팅! 시작 파이팅! 뒷숏으로 한번 어 어 어 어 어 닫어 그냥 닫어 아니 닫어요 닫어 아니 불쌍하니까 이게 자 자 자 형 형 잠깐만 잠깐만 형 계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야 형 진짜 대단하셨군요 관리를 판정하십니다 네 아 아 석진이 형 때문에 이게 뭐야 자 이따 돈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따 드릴게요 지금 이따 드릴게요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세요 야 지금 아니 이따 해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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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내놔 내 돈 야 야 내 돈 내가 내 돈 야 야 이게 어 아 아 아 잘했어 미안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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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가시죠 파이팅 만원 그게 뭐야 누나 가지러 갔어요 돈 드려야 돼요? 지금? 아 만원 만원 간다군 간다군 내놔 내놔 조용히 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다시 할게 됐어 야 나 진짜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사달랬다가 아 나 그 모습 봤네 그 모습 봤네 어 턱소름 매력이 있으시네 안무점수 같은 거 혹시 있나요 혹시? 안무점수 있으면 저희 런투유 할게 런투유 좀 하셔야 되는데 아 5초 5초 와 지원이 축보자 안무점수 드립니다 귀엽다 귀엽다 지원이 1 2 1 2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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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 5 5 5 5 5 5 5 9 5 5 6 5 너와 내가 날라가 될 수 있게. 반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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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what come. 야 Myers. 36점 hotelkerи. 자 저희는 예전에 그 파리의 여인에서 정말 많은 여성들의 정말 마음을 흥분시켰던 그 노래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두 키 정도 내려달라고 하십니다. 박신양의 유리상자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 와 노래방에서 본인 노래 부르는 사람 흔치 않은데. 나 처음 봤어. 신양이 형도 지금 저 상황이 두십만 원이니까. 애기야 애기야.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었죠. 전문에 난. 내 사람인 걸 알았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그대가 들었죠. 그대가 들었죠. 그대가 들었죠. 저거 힘을 좀. 내 앞에 다가와. 나 무시는 줄 알았는데. 신냥이가 부르는 거 너무 좋아. 낫긴 되게 낫네요. 신냥이 부시게 아름다워. 가자. 진. 낫을지마. 슬레이밍 슬레이밍 슬레이밍.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대. 조심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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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래요. 웃긴 해볼래요. 조심스럽.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곤 쉽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조금 더 만질게요. 잠깐 쉬어. 아니 괜히 조심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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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내가 그대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그대 사랑해도 될까요. 역시 신양이 형이야. inka. 박신양의 사랑해도 될까요. 박진영이 불렀습니다. 50점. 자, 저희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멈춘 깨를 내고 있어요 왔어, 왔어, 왔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아, 왔어. 야, 걸쳐, 걸쳐. 내려가, 내려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혼자 남는 꿈을 내게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지금 다 믿는 건 내 그 한마디 안개꽃 한가방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경이란 두 글자만 쉽게 새어 있어 이렇게 쉽게 불렀렸던 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틀지도 없는 내게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넌 빙게를 대고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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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종국이 와야지. 아, 이렇게 내게 네, 다 좋아해. 왜 다 좋아해 죽이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너는 필기를 대고 있어 오우. 오케이.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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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저거 잘해! 나는 패널이 건널 돌려놓는 것 같다. 나를 자라고!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아.. 어우, 좋아! 와! 와! 우리 이거 맞을거죠? 맞어 맞어! 와! 10만원 이 팀이 한 번씩만 생각해서 더 높은 점수 그래요! 어? 이게 마이크를 가까이서 부르는게 제일 중요한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거죠 처음에 어떻게 해 아싸! 아싸 호란다니! 아싸 호란다니! 남자리가 똑같이! 아싸 호란다니! 아싸 호란다니! 아싸 호란다니! 아싸 호란다니! 야 날아봐! 둘 위로! 숨어봐! 숨어봐! 숨었다! 형 뭐 할 거야? 안 돼! 안 돼! 오빠! 주로 봐! 아 맞다! 저희도 왔는데! 저희도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진짜 맛있겠다! 오빠! 주로 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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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개구장이시네! 진짜 형 개구장이시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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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 잘 나올 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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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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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씨. 우와 됐다 됐다. 어떻게. 먹자. 지금 너무 맛있지. 아 너무 허무한데. 오늘 잘 알렸어. 언제 산 통진이에요 지금. 얼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더 나갈까요? 잘 먹었다 동훈아. 잘 먹었습니다 형. 나 형이 이렇게 크게 쓸 줄 모르고.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